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자막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튜브에서 자막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더보기 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 더보기에 스크립트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하게 되면 타임스탬프로 전환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간단하게 요거 이제 드래그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 URL 기도반 로썸이 2023년에 본인이 이제 파이콘 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이 파이콘을 하면서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인상 깊게 봤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좀 긴 영상 2시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다고 이제 저한테 엄청 추천을 해준 거예요 요약까지 하면서 추천을 해주어서 근데 그걸 이제 다 볼 시간은 없고 해서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겠다 스크립트를 요약해서 생성형 AI로 요약해서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영상 이제 다운로드 자막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드를 잘 저장해 두지 않고 생성형 AI가 워낙 생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재미나이 AI를 열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에 자막을 다운로드 받아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 작성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스퍼로 이제 자막을 이제 추출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의 이제 자막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너무 좋아져서 저는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어요 지금 봤더니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겟스크립트 해가지고 유튜브 이 아이디 입감만 넣어주게 되면은 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재미나이로도 이렇게 빠르게 생성을 해 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퍼플렉스티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단 요거 버전 지우시고 최신으로 이제 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콰이어트 해서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아이디 값만 넣어주시게 되면은 바로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이제 생성을 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크립트.텍스트 해가지고 요렇게 텍스트 파일을 추출을 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쓰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것을 다른 이제 퍼플렉스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집비트 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코드 작성 하시는 게 약간 코드가 조금 더 잘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URL 다시 이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을 복사해 와서 유튜브 영상의 자막을 다운로드 받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 작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퍼블렉스티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에서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계속 SK텔레콤을 제가 2000일 가까이 쓰다가 얼마 전에 통신사를 이동을 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통신사를 이동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코드를 잘 작성을 해 주었어요 저는 특히 데이터 수집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스티가 가장 잘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AG를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RAG를 이제 잘 하는 생성형 AI다 보니까 진짜 데이터 수집하는 코드를 정말 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비디오 아이디 이제 추출을 하고요 그냥 영상 URL만 이제 넣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 알아서 이제 추출을 해 주고 텍스트 파일로 이제 저장해 주는데 이전에 생성했었던 이제 코드하고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요렇게 이제 생성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TMI이기는 하지만 약간 요렇게 그 4칸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PP8에서 권장하는 들여쓰기인데 제미나이가 이제 생성한 거는 2칸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서브 타이틀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텍스트를 이제 저장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잘 저장이 되었나 확인해 보면은 요렇게 이제 잘 저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타임 코드까지 같이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위 코드에서 타임 코드까지 함께 저장하도록 코드 다시 작성 그래서 타임 코드까지 같이 저장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타임 코드를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잘 생성을 해 주는지 그 다음에 시분초도 요렇게 이제 시분초 보기 이제 좋게 만들어 준다 그럼 이제 밑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의 타임 코드와 함께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었다 새로 고침해 보게 되면은 요렇게 타임 코드와 함께 작성이 된 코드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채찌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텍스트를 많이 입력을 해 줄 수가 있고 물론 이 정도 텍스트 길이라면은 요거 이제 잘라서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청크 단위로 이제 잘라서 쓰시는 게 더 나은데요 일단 이제 요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유튜브 자막에서 주요 타임 코드 정리 요렇게 해서 주요 타임 코드를 이제 정리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로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타임 코드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영상 같은 경우에 영어라든지 뭐 다른 뭐 일본어 중국어 다른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국어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요 타임 코드별로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텍스트로 저장을 해서 보고 싶다거나 이거를 통해서 뭔가 문서로 만든다거나 할 때 저런 이제 해외 강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볼 때 정말 이제 유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막 다운로드 받으실 때 드래그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데 요렇게 보시면은 꽤 이제 간단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퍼블릭스티로 가서 해당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 위치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검색을 해도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기터에서 이 트랜스크라이트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파이썬 API인데 서브 타이틀을 갖고 오는데 이제 웹 스크래핑 셀레니움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서 API 키가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웹 스크래핑 하는 방법으로 유튜브에 자막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 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진짜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고 파이썬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